심지어 직업도 있습니다 보시면 탱크 그 다음에 로그 어 매지션 마법사 헌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전자렌즈가 왜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렌즈가 왜있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노클래스 클래스가 없는 스페셜 파워 일단은 모든 게임의 기본인 탱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어 잠깐만 지금 탱크 안 골라진거 같은데 뭘로 골라졌지 탱크 맞나요? 탱크 맞나요? 탱크 맞나요? MMORPG 시작됐구요 이거 사람인가? 이거? 더블스윗 멀틴가 이거? 다채팅 나오는거야 이거? 맞나 이거 되는건가 이거? 진짜 멀틴가 잠깐만요 미니맵도 보여드릴게 미니맵도 있거든 퀘스트도 있습니다 어 퀘스트 받았어요 You must be the hero 퀘스트도 받을 수 있네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1번 스킬 그 다음에 돌진 돌진 있구요 그 다음에 공격 공격있고 그 다음에 E버튼 D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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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앞차기 D차기 퀘스트받았는데 어디로 가는거야 퀘스트 느낌표가 없어 한번 밖으로 나가볼게 뭐있나? 이거 사람 아닌거 같은데? 크리스찬 몰티업어치 옆에 보시면 채팅창도 나오는데 이름이 클레이모어인데? 이게 두군이냐고? 뭔소리야 나름 퀄리티가 높아 숲도 있고 저기 뭐 퀘스트가 있다 누가 나에게 물과 빵을 줄 수 없어 그래요? 퀘스트 맞았네요 어... 4DAY NOW 뭐래? 어? 잇? 이거 뭐야 여기 이상한 똥 똥에 섞여있네? 어? 됐다 레벨을 몰랐다 퀘스트 완료했나봐 오호하하하하하 인벤토리 한번 볼게요 인벤토리 인벤토리에 쉿이 있네 쉿 이거 뭐야 이거 골드팜 농장으로 갔다 농장으로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애플 뭐야 어? 유어셀프? 어 뭐 죽는건가? 어 죽는거네 죽는거야 죽는거 어 뭐 된다 뭐 된다 애플 인벤토리 애플 4개 4개 주워 주워 인벤토리 들어갔나 지금? 어 5개 주우래 됐다 다 됐어 완료 퀘스트 완료 업적이 막 뜨네 템은 안주나? 야 장비가 없잖아 장비가 장비가 없잖아 장비가 장비를 줘야될거 아냐 어디갔어 어 인벤토리에 애플 들어왔네요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드롭 아이템 아이 애플을 떨권네 패스 더럽게 맞네 역시 MRPG야 이거 뭐지? 오오 뭐야 이거 다 부실수있습니다 염소가 채광이거든요 다 부셔버려 다 부셔버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몬스턴가? 아 이거 몬스턴가 부산 그래 몬스터네 그거 호수아비 같은거 하하하하 어 이것도 퀘스트네 골드 하베스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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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업 어 뭔소리야 레벨업하기 겁나 쉽네 밀어버려 이거 이거 다섯마리 잡는거냐 어 맞아요 와우에서 그 서브 몰락지대 거기서 하는 퀘스트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긴거 많은데 레벨업 됐다 근데 레벨업 돼도 뭐 변하는게 없어 스킬이 없어 밀어버리고 횟수는 엄청많네 뭐뭐있나 한번 구경좀 해볼게요 얘네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불타고 있네 이거 사람인가? 어 나 몸에 불 붙었어 몸에 불 붙었어 얘네들한테 다 옮겨줘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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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말도 지나가네 이거 사람인가 이거? 콤방조사 이거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거야 뭐야 진짜 사람인가 야 NPC인가 이쪽도 퀘스트가 있는데 어이구 미안 이렇게 주워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퀘스트고 먹어 나발이고 그냥 막해 막해 퀘스트 필요없어 어? 뭐 뭐 먹었다 인벤토리 불이 들어왔어 인벤토리는 좀 별로네 해놓은게 뭐야 넘어졌네 굉장히 넓은데요 한번 일어나 한번 탐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넓게 잘 만들었어 이 게임 처음 만들었을때 개발자가 지가 만들어놓고 사지 말라 그랬거든 어? 뭐야 말에 치였어 이씨 하하하하 말치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저긴 못가나? 저기 뭐 막혀있어 저거 뭐야 못가게 됐어 미니맵으로 보면 어? 시티즌? 어? 뭐지 여기? 못가는거 같은데 어? 갈수가 있네 다른 맵으로 갈수가 있잖아 여긴 어디 어어 성같은덴가봐요 고트윈드 하하하하 고트윈드야 고트윈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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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야 마을 마을이야 마을 경비병 마을 무궁무소 대장장이네요 템 살수있나요? 아 뭐야 템 살수 말좀 걸어골라 어 뭐야 다 부서졌어 EXP 엄청 주는거 보소? 하하하하 여기 퀘스트있다 퀘스트 어 단두대 플리스 썸바디 플리스 헬프밀 어휴 아 뭐야 망나니가 있네 이 녀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깜짝이야 내가 구해드렸습니다 구해드렸어요 아 나 포개줄게 오케이 구해줄게 어휴 아 야씨 됐지? 구했지? 저기요? 당신 사상당할 뻔한걸 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인공호흡해야 되겠구만 하하하하 어휴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하하하하 죽었다고? 에잉 게임에 죽는게 어딨어 이게 또 뭐야 법사인가? 아 뭐야 누가 나 자꾸 공격해 하하하 빨차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마나 마나제한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해 다 부시고다녀도 되는데 해 죽여도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여도 되잖아 왕은 어딨냐 왕 왕은 어딨어 공격하는데 이녀석...? 왕이나 한번 찾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vaig죠...? 아 저요 여기... 경비병이 공격하는거구나 도끼로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кил기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지니들끼리 배가주고 지니들끼리 죽고있어 이사람 뭐야? 유저인가 진짜? 아닌거 같애 유저 어떻게 올랐지? 어 유저 아닌거 같애 저쪽에서 왔고 성 성 이쪽인가봐 왕왕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염소가 이렇게 위험한 동물입니다 왕왕 한번 보게 저기있다 왕 어 뭐야 뭐야rose 허허허허헿춧 허어얘 뭐야이거 후갔네 뭐야이거 왜 몬스터가나와 날ропей드 왕 녀석이 나 어딨어 왕이 파이팅 마이 앤드 패드 뭐래 이녀석이 이거 왕이야? 누워서도 얘기하네 어디갔어 이거 왕 어디갔지? 왕 저기 껴있다 뒤에 앉아있네 아 뭐야 경비병 이녀석이 이리와 왕은 내가 납치하겠다 어디 이상한데 앉아있지말고 가자 왕은 내가 납치하겠어 이리와 따라와 혓바닥 붙여놨어 왕 납치해서 밖에 마을로 갑시다 이리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라고 이녀석이 여기서 건망지게 앉아있지말고 같이 갈수있나 같이 갈수있나? 같이 갈수있나 볼게요 Q가 뭐야? 렉돌? 아 뭐야 왕 안왔네 에이씨 오 잘생겼는데? 거기서 뭐하는거지? 잘생겼어 맘에 들어 뭐 얘네들 꺼지고 뭐야이거 야 배경이잖아 안 무너져 공격이 안돼 배경 여자라고? 남자한테 뭔 여자야 가슴이 없구만 가슴이 있는건가 이거? 가슴이 아까 튀어나왔네 새가슴 아니야 새가슴?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은데 여자 아닌거 같은데 외국 서양뿐인데 이럴리가 없어 남자 아니야 남자 딱봐도 여자라고? 남자같은데 서양뿐 이럴리가 없는데 뭐있나 저거 봅시다 어 저거 뭐야 저거 서커스같은거 있네 풍경도 저정도로 나와있어 남자야 그러니까 나도 저정도는 되는데 뭐야 이거 비치나지? 퀘스트인가 봐 퀘스트가 다 필요없어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쉐이브 크리프트 2 인벤토리 플리스 A 원버튼 로맨티 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맨티 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거 어쩌고? 탈것도 있어요?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아이 로스트 마이 프레젠트 뭐 갖다달래 뭐 잃어버렸대 퀘스트 드럽게 만네 이 씨 코이주 물음포가 있는데 퀘스트 완료 된대 완료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구 살짝 gost 아 güew 아 이거 슬로우 머션이예요 되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게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개발자가 막맞는척하지만 은근슬쩍 츤데레야 여러가지 기능 넣어놨어 뭐 캐스트완료했는데 뭐 없음? 뭐 아무것도 안줘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제작된가? 이거 아까 먹었던건가? 필요없어 뭐 뭐뭐있나 그럼 탱커랑 도적이랑 뭐가 달라? 뭐 다른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게 없는거같은데 저기 뭐 무릎표있다 퀘스트완료하고 내가 어떻게 완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완료했습니다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저놈을 타고 말것이예요 저놈은 타고 말것이예요 이쪽으로 이쪽에 이게 섬이고 설마 지도도 볼수있나? 아 지도는 못보네 이쪽으로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어 저거 뭐야? 이건 뭐지? 어? 뭐야? 타서 다람쥐 체바퀴 좀 굴리려고 했는데 뭐요 이쪽 가봅시다 이쪽 한쪽 끝으로 한번 가보자 저쪽은 산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을것 같긴 한데 아 이쪽 반대로 가야되는구나 줄 따라서 쭉 네비 큰건가 마을있네요 마을 여긴 시장인가? 어 뭐야 아 역시 버그 올렸어 버그 어 어 됐다 풀렸다 버그인가? 버그가 있어서 전혀 놀랍지 않은 게임이야 처음 시작한대로 시작 온거 같은데?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봐야돼 뭐 특이한게 뭐뭐있나 이게 심지어 무료입니다 이 게임을 사면 어 지원되는 DLC중의 하나인데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어? 확장팩을 내놨어 염소 확장팩 어 이거 그대로 있다 이거 한번 타봐야지 잠깐만 살짝 타볼게 어 야 달려 달리라고 아 이거 못달리나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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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달리네 이쪽으로 쭉 가보자 물 따라가보자 바다같은게 나오나 수영하네 거꾸로 수영하네 이쪽 막혀있는데 여기 길은 막혀있어 여기는 개발이 안됐나보죠 어? 아니 갈수있네 뭐야 여기 지도는 없는데 지도에는 어둡게 되어있는데 뭐하는데지 어 뭐야 알베스타 어머 새로운 맵이 있네 와 되게 넓어 생각보다 약밟고 진지하게 많이 만들었어 뭐하는데야 뭐지 엘픈가 엘프네 엘프 엘프 말인가봐요 어 굉장히 신비로운데 어떻게 remaining 이 새rà 엘프 여기의 뭐 달uld sna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빠 템 있나 템? 템은 없고 여기에 뭐 다른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템 있네 소다 내려가보자 퀄리티 여자죠? 만약 우리처럼 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핥아야 된다고? 이 사람 뭐야? 일하는 사람인가? 포즈는 웬 가방맨 포즈인데? 닭인가? 뭐하는거지? 닭이야 뭐야 뭐해? 얘네 뭐해? 뭐야 궁뱅이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궁뱅이 걔걸어다니고 뭐야 know 동물 놀이 하고 있어 너무 졌어 뭐하는 놈들이지? 꺼지시고 여기 꺼져 동신 사리라고 피가 없다 저한테 피가 없어 염소가 있긴 있네 뭐야 이거 렉인가? 아무튼 신기한 엘프 마을도 있네요 이 마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네 동신이 이상해지는 마을이야 뭐있나 한번 둘러보고 별거 없는데? 좁네 여기는 핑차이 구현 여기서 다시 나가자 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죽은게 아니고 수영을 하고 있는거에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층이 있군 2층 뭣도 없는데? 이게 대체 쓸모없는 DLC 왜 만들었냐고? 이 게임 자체의 존재가 그런 게임이야 뭐야 뭐야 여기서 뭐해 하하하하하하 뭐암? 흑먹고 있어 엄마 쟤 흑먹어 엄마 쟤 흑먹어 엄마 쟤 흑먹어 이상한 이상한 동네 벗어나야겠어 아마 굉장히 숨겨진 요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거 탱커였고 탱커 말고 한번 저기 도적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얘는 뭐 돌진하고 밝기 기술이 있었는데 클래스를 바꿔볼게요 법사 해보자고? 법사부터 해볼까? 법사로 해봤자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법사로 한번 해볼게요 법사 전자렌즈도 있어 법사입니다 자 1번 스킬 한번 써볼게 어 카드 무슨 카드 나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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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기술이야? 하하하하 가... 가... 가슴에서 카드가 왕 나가네요 R버튼 어 뭐야 이거 오... 파이어볼 어... 어 쏟아받아줘 힘들어 파이어볼 그 다음에 기본으로 앞에 밀치기 뒤에 밀치기 있고 혓바닥에 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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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가 없잖아 데미지가 없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마법 마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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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하 없어 야 야 딜이 없어 그냥 카드만 뽑는거야 이게 딜이 있겠군 어 나 맞았어 나 맞았어 하하하하 내 마음대로 잘 안 나가 또 물벤의 하하하하 정말이야 은신이 있어 은신 무한이야 은신이 있네요 좋습니다 공격하고 2번 2번은 뭐야 알버튼 뭐야 알버튼 그냥 공격인데 뭐지 아 스턴이네 스턴 스턴이네요 스턴 기절 저기 기절시키라 역시 도적이라 스턴 스턴 오오 숨어서 가다가 뒤에서 기절을 딱 시키는거지 잘못맞으면 기절이 안되고 죽는데 잘못맞으면 기절이 안되는데 아이템 먹는 방법은 2스킬있죠 2로 혁바닥을 혁바닥 핥뜬거 있잖아 이걸로 잡고 1번을 누르면 인베터에 들어갑니다 뭐야 사람도 들어가네 다시 뱉어낼 수가 있어 사람을 다시 뱉어낼 수가 있구요 사람도 넣을 수가 있네요 좋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람 인베리 넣을 수 있어 쓰읍 이게 도적이었고 딱히 다름이었네 법사가 역시 법사기네 법사가 사기네 이게임도 아까 그 카드랑 화이어블만 화이어블만 있어도 무적이 될 수가 있을거 같애 그 다음에는 이제 헌터 헌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봐도 뒤에 낚싯대가 있는거 같은데 모周48 흐흐흐흐흝 뭐야이거 시작한곳에 이렇게 실체가가 많땐 죽은산이 이렇게 vendor 1번 스킬 써볼게요 뭐야 Nadby Над나 sorts 이때에서? 알버트는? 아 다시 낚는거고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도야? 강태공이라고? 혓바닥이 길어진 버전이네 쟤는 빨간색 넷걸리는 애랑 안되고 그 사람은 살짝 낚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낚고 혓바닥으로 하면 두개를 할 수가 있지 두개를 낚을 수가 있어 쓸모없네 헌터는 좋은게 없네 그리고 이제 생선 생선 무한공급 하늘에서 드세요 야 이 생선상추야 생선 내놔라 몸에서 생선 털어 생선 하하하하 나 돌려돌려 지불놀이 해 지불놀이 하하하하 계속 나오나 이거? 생선 계속 나와 진짜? 계속 해볼게요 계속 나오나 하하하하 진짜 계속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선에 걸렸다 생선 너무 많이 뽑으니까 렉걸렸어요 저 봐봐 프레임 드랍 봐 프레임 드랍 하하하하 개발자가 이렇게 생선을 많이 뽑을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나봐 하하하하 생선 텍스처 때문에 렉걸리고 있어 하하하하 프레임 드랍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하나 다있나봐 하나에나 테스터가 다있나봐 하하하하 헌터는 좀 별러네 법사가 제일 맘에 드는데요? 법사로 해야겠다 법사로 법사로 법사라고 딱히 그런건 없는거 같고 한번 전자렌지 한번 해볼게요 전자렌지 이건 면소도 아닌데 전자렌지입니다 전자렌지입니다 하하 자 전자렌지 1번 피자거든요 피자 한번 해볼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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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 그냥 나오네요 2번 아니 R버튼 궁 한번 써볼게요 하하하하 전자렌지 터졌어 전자렌지 터졌어 전자렌지 터졌어 전자렌지 터지면서 피자를 뱉어내기 아 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자렌지 터지면서 피자 뱉어내기 기술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동기 지린다고 이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착제도 할 수 있어 잘봐 이렇게 해가지고 Q를 딱 누르면 딱 쓰는디 끝날 끝날 열어라 천보내 하하하 천보내가 아니라 피자 코드도 없는데 이제서 어 궁극도 되네 뒷발치기 어떻게 하는거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자렌지 뒷면으로 치네 이걸 앞면으로 치고 앞면으로 치고 앞면으로 치고 뒷면으로 치고 이거 두번 할 수 없냐고? 어 궁은 한번밖에 안돼요 땅에 닿았을때 땅에 닿았을때 땅에 닿았을때 한번밖에 하하하하 가자 이게 이제 퀘스트를 완료하다보면 업적을 완료하다보면 새로운 클래스가 풀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이 길지않나 이건 노클래스거든 노클래스에 무슨 스페셜 파워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하면은 스페셜 파워를 준단 얘긴가? 어? 이거 한번 노클래스 한번 해볼게 햄버거 염소 아까 원락됐다고 떴다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냥 스킬이 없어 햄버거 염소 어디서 하는거지? 스페셜 파워가 없다고? 아 없다고 노 스페셜 파워라고 아까 햄버거 염소 염락됐다고 떴으니까 햄버거 염소 한번 찾아볼게요 데프팩 쓸 수 있어? 없는데요 근데 여기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할거 같은데? 리스폰 키바인딩 옵션 리스폰 키바인딩 옵션 리스폰 키바인딩 리슈 아닌데? 엄락 조건이 있다고? 지금 안 뜬거 같애 그러면 어느정도 진행을 좀 해볼게요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뭘로 할까요? 법사로 할까요? 전자렌지로 할까요? 둘중에 하나가 맘에 드는데 전자렌지가 재밌는거 같애? 법사도 카드 재밌는거 같고 전자렌지 법사 둘 다 비슷하네 그럼 법사로 할게요 법사가 그래도 염소니까 전자렌지는 염소가 아니잖아 둘 다 인기가 많네 두개 다 급격하다 2개 다 너는